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실현된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 영화 철의 여인에서 치매에 걸린 마가렛 대처전 영국 수상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인생의 좌우명처럼 들려준 말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운명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이 우연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법칙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과학의 세계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떤 신비한 힘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의식 또는 무의식으로 불러온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운명학의 의의는 우리의 무의식이 향후 어떤 미래를 불러올 것인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미래를 불러오는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행운의 원리와 기술도 제가 만난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드는 고객 720명과 그 가족 3천여 명의 운명 데이터를 연구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재벌가의 오너,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스타급 매니저 등등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운명학적인 특징과 삶의 태도, 위기관리 및 대처 능력 등 행운을 불러오는 공통 분모를 추출하여 운명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정리한 것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행운은 어쩌다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가족과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운은 좋아지는 시기에 정체기와 상승기를 거듭하면서 계단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책이 당신의 기나긴 정체기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책을 만난 당신은 행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한두 계단이 아닌 서너 계단을 한꺼번에 오를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지금 당신은 삶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만나면 큰 행운이 빅뱅처럼 폭발하니까요. 행운을 부르는 원리와 기술은 당신에게 익숙함과 낯섬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운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인 동시에 낯선 것들과의 만남이니까요.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이미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행운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행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서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더 해빙의 저자 이서윤님이 지으신 오래된 비밀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말하는 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간략히 이서윤씨는 이제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201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시고요. 천하의 대세와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수사가 되기 위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역과 점성술 등 동서양의 운명학 공부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4만여 명의 운명학적 특징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을 통해 일관된 운의 원리와 특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서윤 선생님이 저술한 책으로는 더해빙, 오래된 비밀, 운 준비하는 미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등이 있는데요. 제가 더해빙,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를 리뷰를 했습니다. 이 두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래된 비밀 책의 내용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저한테 좀 더 와닿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운, 운은 변하고 움직인다. 2장 인, 운은 사람과의 인연이다. 3장 심, 마음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 4장 시, 기다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들. 5장 재, 재운은 흐르는 물이다. 6장 신, 자신감은 운명의 심장이다. 7장 행, 왜 나는 운 컨설팅을 하는가. 이렇게 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1장 운은 변하고 움직인다와 5장 재운은 흐르는 물이다를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다른 장에서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만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제목에서 보듯이 사람과의 관계,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시간, 즉 때와 우리의 운명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신감이 어떻게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1장 운은 변하고 움직인다 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운, 운은 변하고 움직인다.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다. 운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당신은 이런 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인 세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변화를 받아들여라. 저항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저항은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는 행운이다. 변화는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변화라도 실제로는 행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모든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랍니다. 셋째, 변화에 감사하라. 한 생명의 소멸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듯 변화는 당신의 성장과 행운을 약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변화라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나를 만나고 변화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얻는 첫 걸음입니다.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 자, 그렇다면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해도 그에 걸맞은 보답이 있다면 이는 분명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행운을 만드는 힌트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운은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더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를 내는 것이지요.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좋을 일로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일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의 분노가 당신을 향할 때도 피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같이 반응할수록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행운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셋째,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인생의 반은 혼자 살고 반은 함께 산다는 말이 있죠. 귀인, 즉 운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야 행운을 만나는 기회를 눌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은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당신도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귀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행운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벌도 받지 않고 오래 떵떵거리며 더 잘 살까요? 세상 불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망해야 마땅한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왜 행운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정답은 이른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양심이 없으니까요. 양심이 없으니까 가책도 없죠.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운의 움직임에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마음, 즉 심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옳고 그름이 잣대로 운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사람의 뇌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만큼 좋은 운의 에너지를 상승시키지요. 의식의 세계든 무의식의 세계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의 삶과 운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착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뇌가 좋은 기운을 상승시키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 스스로 좋은 운을 끌어들이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쁜 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스스로 그만 버라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로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항심이 있는 곳에 행운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고객들을 컨설팅하면서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태도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애의가 바르고 공손해집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겸양의 지혜가 인복을 부르고 일이 성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이 성사된 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함부로 그것을 자랑하거나 스스로 우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노력한 것 이상의 행운이 따른다. 그렇기에 더욱 세상에 감사한다는 표현과 다짐은 내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 앞에 고기를 숙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과 영광의 맨 앞줄에 서서 거만을 떨지도 않습니다. 변함없는 항심만이 스스로를 지키고 또 행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중용의도 인간에게는 누구나 싫고 맞지 않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악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두려움과 혐오가 자신의 마음속에 심상으로 남게 되지요. 부정적인 심상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질 경우 오히려 그런 상황이나 인연을 끌어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자기 마음속에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악연과 강한 인연을 만들고 점점 더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악순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운명학적으로 순탄하고 고른 복을 가진 사람의 사주를 보면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다면 우리 삶의 큰 기복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싫어하거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아봐야겠죠. 마음속에 있는 극단적인 감정과 생각을 찾아내고 치유하는 것이 행운을 불러오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에게는 누구나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학의 기본이고 중용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불운을 되풀이하는 이유 삶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거든요.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도 이성의 기억은 오래 가진 않죠. 대신 내와 마음에 축적된 감정의 기억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절하게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지에 끌리는 경향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기회가 주어져도 비슷한 선택과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스스로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신의 성장과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간혹 자신의 그릇을 타고난 것보다 더 키울 수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 반성을 통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자기 반성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낙간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차이 주판하들 튕기는 현실주의자와 미해를 꿈꾸는 낙간주의자 성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행운을 거머쥐는 쪽은 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는 진실을 외면하고 언제나 사실에 주목합니다. 스스로 능력의 한계치를 끌어내리거나 99%의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혼자임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는 장점은 있습니다. 낙간주의자는 현실주의자와의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표를 정하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행운은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자의 함정에 빠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절반도 누리기 힘듭니다. 주변에 널린 비관론자들이 비판과 비난을 꿋꿋이 이겨내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인내심이 강한 낙간주의자인 당신은 운의 그릇의 국까지 행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은 긍정적인 사람의 것이니까요. 고정관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라.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과 감정의 관계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감정, 나쁜 일에는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너무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좋은 운을 불러들이지 못하지요. 운의 과학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질질을 하나 말해드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행운을 만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기만큼이나 어렵답니다. 이처럼 세상 만사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세상의 통념대로 기계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행운이 불운을 불러오기도 하고 불운이 행운을 불러들이기도 하니까요. 행운은 불행 뒤에 숨어서 오고 불행은 행운 뒤에 숨어서 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겉으로 불운처럼 보이지만 대박의 행운을 안겨주는 일은 너무 많지요.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바로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생겼느냐며 절망하는 동안 불운 속에 숨겨진 행운은 달아나 버릴 뿐입니다. 반면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기쁨은 마음껏 누리되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한 행운으로 만들려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주용여 합니다. 5장 재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운은 흐르는 물이다. 낙간과 자기절제는 백만장자의 공통점.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백만장자가 된 경위와 배경은 제각각이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낙간과 자기절제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철저한 자기성찰 정도가 되겠네요. 주식시장에서 비관론자들은 돈을 벌기 어렵다는 말이 정설로 통한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가 하락을 염려해 주식을 사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 이전의 주가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라. 결국 낙간 논이 이긴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존 템플턴의 말입니다. 비관론자가 낙간 논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행동에 나설 일이 없죠. 언제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행동이니까요.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타고난 행운을 잘 누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일에도 어지간해서는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자신만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에만 집중을 한답니다. 조급함이나 욕심이 앞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지요. 낙건년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내면의 인내와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미래에 대해 긍정한 마음이 없다면 인내와 기다림도 있을 수가 없지요.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다가오질 않는답니다. 재훈은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 특히 재훈을 충분히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잔잔한 호수의 표명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마음의 그릇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인들 온전히 담겨있을 방법이 없지요. 재훈은 특히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서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더 큰 부를 불러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컨설팅을 통해 만난 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넘치면 베풀고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행운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늘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이 자산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와 같은 열등감 또는 누군가 내 돈을 빼앗아 갈지 몰라와 같은 피해의식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정들이 부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제대로 베풀고 나누면 재훈의 그릇이 커진다는 운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차면 기울고 낮이 가고 밤이 오는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재훈 역시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르지 않습니다. 재훈은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은 물이 새고 그릇이 흔들리면 그릇 안의 물은 흘러넘친답니다. 사람의 개성도 제각각 재훈의 성경도 천차만별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또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운의 원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더 큰 부자가 있고 더 행복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돈을 잃거나 벌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투자였던 그것이 당신의 스타일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족할 만큼의 불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결코 당신에게 재훈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떡을 잡으려고 하다가는 자기 손의 떡까지 놓치게 되니까요. 남의 행복이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남의 재훈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개성이 제각각이듯이 재훈의 성격도 사람마다 천차만비열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재훈을 스스로 황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돌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훈은 다르게 온다. 지나친 검소함은 오히려 명예와 재물을 갉아먹는 법입니다. 알뜰함이 돈을 더 쌓아주고 지켜줄 것 같지만 돈은 살아있는 생물이지요. 쉼없이 흘러가는 물이기도 하고요. 상자에 넣어두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숨통을 막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 쌓이면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면 재훈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나친 인색함 못지않게 재훈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해보지 않아서 못한다는 반응이고 하나는 해봤는데 안 돼서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전자는 미래에 대한 부정이고 후자는 과거에 대한 부정이지요. 자기 확신과 믿음이 행운과 재훈을 불러들이는데 최선의 조건이라면 자기 부정은 거의 최악의 조건이나 다름없답니다.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 스스로의 단계를 설정하죠. 해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은 가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몫의 행운을 찾는 게 애초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길을 나서지 않고 새로운 행운을 만날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주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요. 물론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검정이 쌓이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실패의 경험도 많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더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믿었습니다. 인색함은 여유로움으로, 자기 부정은 자기 긍정으로, 익숙함은 새로움으로. 슬랄같은 희망이 큰 행운을 부른다. 평생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며 살아왔다는 느낌입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저처럼 힘든 상태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누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와 액수만 다를 뿐이지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모두 충종시키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만든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세상에다 대고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다. 나도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행동으로 기적을 불러오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신랄 같은 희망이 큰 행운을 불러오는 힘이 되지요. 그렇게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갖고 싶은 물건이 비싸서 못 살 때에도 왜 나는 돈이 없을까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재운을 쫓아버리는 결과를 만든답니다. 대신에 과자 한 봉지를 사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만큼 부자구다 하면서 재운의 길을 탄탄하게 닦아야 합니다. 이게 헤빙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데서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액수에 관계없이 재운을 움직이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에게 행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든 중상층 이상의 재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운은 물의 흐름과 같다. 여행수를 바라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은 운의 관점에서 보면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도달하기를 바라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로또의 당첨이나 되면 좋겠다는 망상에 들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물게 큰 행제수를 만나도 대부분 들어왔던 재물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고 말지요. 쉽게 번도는 쉽게 잃는다는 속설을 확인하고는 땅을 치지요. 실제로 운명학의 관점에서는 행제수를 만난 사람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는답니다. 스스로 행운을 담을 그릇과 마음가짐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역학에서는 물과 같은 하나의 흐름으로 재물을 파악한답니다. 실제로 물은 재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운이 막힘없이 흐른다는 말은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재운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면 손재수를 마냥 나쁘게 해석할 일은 아니지요. 물론 미리 그 시기를 파악해 적절하게 돈이 나가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최상이겠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특정한 시기에 막혀있던 돈의 흐름에 물꼬를 터준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된 금전관리에 대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5장 채의 재운은 흐르는 물이다라는 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중간에 좀 의미 있었던 부분을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악연을 현명하게 다스리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연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연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끓기 힘들 악연이라면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야 합니다. 그 사람 생각을 계속하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악연의 나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답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치겠다는 생각은 결코 행운을 불러드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행운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친구는 주식 투자로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좋아하고 신우인은 몇 년 전에 사돈 상가가 곱절로 뛰었다며 즐거워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이런 질투심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내 안의 부정적인 기운과 씨름을 하다 보면 스스로 행운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지요. 이웃의 부자를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부자인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돈을 싫어해서는 부자가 될 행운이 찾아올 리가 없지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질투심이 가장 많이 자신의 행운을 파괴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행운을 미워하면 자신에게 다가온 좋은 운과 기회도 못 본 채 놓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불운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두세 번째는 질투심만큼이나 내 안의 후회나 자책감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후회나 죄책감은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 내면에 고착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잘못이 우리 안에서 패턴화되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한 반성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후회나 죄책감은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꼭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고요.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간절하게 바라고 그 일에 몰두해야 그 마음이 하늘에 단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에 몰두한다는 말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1위 성패를 가르는 지점이죠.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하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두려움을 함께 키워간답니다. 즉 어떤 일에 진정으로 몰두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성공의 확신과 믿음보다는 실패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 경우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아니고를 떠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과정에 집중할 때 좋은 운을 불러오게 되죠.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그른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해빙의 저자 이서윤 님의 오래된 비밀 책을 살펴봤고요. 간략히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서윤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문장에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나타나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보통 다른 책들은 정말 읽으면서 이 부분은 정말 필요 없는 내용들이구나 하면서 대충 이렇게 스킵하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서윤 작가님의 이 책은 전체 문장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마음에 탁탁탁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 이서윤 작가 책은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운이 막 들어올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간략히 소개한 영상만 보는 것보다는 정말 책을 읽어서 제가 느낀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리뷰를 마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책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널리 공유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